자네 결혼식에서 사람 피운 건 미안하지만 나 같은 사람의 사생활에 끼어들고 싶으면 지금보단 좀 더 성공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야 자네는 의사의 시인의 또 사랑스러운 토냐의 마음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아직 집하고 가문의 이름 말고 이런 게 너무 없지 않아 살면서 나 같은 사람은 친 눈으로 두는 게 좋아 저기들 난 너무 위험한 상대들 하여튼 다들 기다려 누군가 존성 위에 그녀를 눈물 없이 칠 못하는 그녀를 애튼 손으로 종부를 거침없이 겨눈 그녀를 여쭤보단 얼굴 누구를까 그를 너무 잘하는 듯한 이 소녀 꼼짝없이 흘려있는 그의 표정 하지만 아직 그녀는 철부지여도 될 나이 혹시 천딱이 송굴과 어째서 불타는 두 눈 폭풍처럼 떠난 그대여 세상 누구도 그의 표정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곳도 두려워하는 건가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곳도 두려워하는 건가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곳도 두려워하는 건가 아무 일도 없었고 그 바티는 흔적인데 차가운 겨울 버림도 사라져버림도 어두운 꿈이었을까 달빛 걸린 자장 나무들 살고 잔새처럼 숨어버린 소녀야 어두운 밤 깊은 숲속 눈밭에 검은 그림자 누가 바람 속에서 난 그녀를 느끼네 막이 내리고 빈 급장만에 정적이 흘러져 떠나질 못한 관계처럼 날 사로잡아 버린 그녀를 느끼네 그녀를 느끼네 그녀를 느끼네 그녀를 느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